따라 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저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저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콩고 사람이에요 저는 콩고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Dans la prochaine vidéo, vous allez apprendre d'autres nationalités et pratiquer. A bientôt!